코리아 포커스 오늘의 단상입니다. 자, 2010년 11월 9일, 오늘은 미국 시각으로는 11월 8일이죠. LA 앞바다 약 50km 지점에서 정체물을 SLBM, 잠수한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날입니다. 레이더 상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 미사일이지만 지역방송국 카메라에 잡히고 수많은 LA 주민들이 봤습니다. 과연 누가 이 미사일을 발사했겠는가? 일단 미국이 아닌 것은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걸로도 확인되고요. 중국, 러시아는 그럴 의도나 배짱이 없습니다. 미국도 이들 두 나라를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한 가장 공인된 견해는 북발사설입니다. 북이 언제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 증거 중 하나로 미국 인근에까지 스텔스 잠수함으로 은밀히 침투해 대담하게 SLBM을 발사하고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취했다는 겁니다. 이걸로 북이 이 SLBM의 슈퍼 EMP 초전자기파 핵탄을 실어서 미 서부 상공에 터뜨리면 적어도 미 서부가 암흑천지 압위 교환으로 변한다는 걸 유대자본과 미제 핵심들에게 확인시켜준 셈입니다. 이로써 북이 ICBM, 데르칸토노 미사일과 포브스, 위성탄도 말고도 또 다른 위력한 미 본토 핵타격수단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. 북이 올해 727열병식에서 노골적으로 강조한 핵배낭까지 합치면 총 4가지의 미 본토 타격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2010년은 3월 말에 백령도 섬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이스라엘 돌핀급 잠섬을 격침시키고 11월 말에는 연평도 전자폭격전을 벌인 해입니다. 이 연평도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 LA 앞바다 SLBM 발사사건입니다. 이 SLBM은 북이 2007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한 화성 10호 일명 무수단 미사일로서 사거리는 4000km 즉 함경도에서 발사하며 알래스카까지 가닿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편 북에서 ICBM은 화성 13호로 부르고 있는데요. 이 화성 13호는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. 남의 보수 언론이 나무나 종이로 만들었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바로 그 미사일이죠. 아마 그렇게 믿고 싶은 희망을 피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. 북이 LA 인근까지 가서 대담하게 SL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잠수함이 핵추진이고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그 SLBM 자체도 스트레스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또 언제든 미 본토를 이렇게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. 핵 잠수함은 언제 어디서든 선제 타격 또는 보복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입니다. 오직 북미 반미 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일념하에 코리아전 이후로만 60년 동안 이룩해 놓은 북의 강력한 군력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이 핵 잠수함이고 SLBM입니다. 그리고 그 뒤로 어느새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북이 북미 반미 대결전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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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